빵아? 켜진 거 맞죠? 빵아 안 보이나 또? 아... 아... 아 안 보이나? 어 됐다! 빵아! 되는 건가? 맨날 시작하는지를 모르겠어 들리나?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나? 됐다! 안 들리나? 잠깐만 이게 너 왜 눕혀져 있냐 이번에 음식을 할게요 음식은 빨리빨리 하니까 128강 할게요 잠깐만 아... 어떻게 골라 골뱅이 무침 아 배고파 아 차돌박이 떡국 고근 아 이거 어떻게 보냐 떡 잠깐만 찜닭 감자탕 아 나 둘 다 좋아하는데 하나만 고르면 찜닭 김치찌개 초콜릿 볶음 초콜릿 볶음 오이팟트 꼬망 양념개당 아 잠깐만요 떡순티 아 배고파 물에 아 현기증 나요? 주꾸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참 죽겠는데 양념개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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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어 닭발 그냥 끌 거야 의미 없어 배고파 여하튼 이로써 되게 재미없는 하영이의 작업실 리뷰였습니다 아 오늘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헤매를 해서 자신감이 오늘은 좀 있네요 아 오늘 텐션 너무 낮다 하지만 어떻게 텐션이 맨날 높겠어요 오늘 같은 날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빵빵 핫빵 핫빵 뽀송이 여러분들 중에서 한 6개월 된 애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장난감 리뷰를 하고 왔어요 헤이진이 아니에요 헤이진이니 하루종일 이 말투리 했잖아요 근데 너무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다 제가 혼자 있어요 어 진짜요? 그랬어요 뭐야 리액션 에이핑크 영상으로 웃음 참기 우리 걔 별로 안 웃긴데 아 이거 열심히 하는 게 너무 핫빵 아 오케이 렛츠 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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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? 아 어디야? 다시 들어가 나 죽었다 어 아 어디야? 다시 들어갔다 나 죽었다 3. 야 이거 배그 아니냐? 핫빵 오늘 라이브 좀 아쉽네? 왜 아쉬워요? 잘 믿는데? 내가 나와서 그런가 봐 나 이제 다신 안 나와 가야 안녕하셨으니까 약속이 3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빵빵 뽐빵 나 도라에몽 상대모사 할 수 있다요? 반영물 일곱 짱! 와우! 연파빵! 근데 그거 알아요 짱구? 나 어릴 땐 비디오방에서 비디오 빌려서 봤거든요 짱구?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이렇게 안 불러. 천방지축 어리둥절기 목소리로 불러야 된다고 짱구는. 정말 못 말려. 아 텐션이 너무 낮아 지금. 아 오늘 텐션 너무 낮다. 신명나는 노래를 한바탕 듣고 시작해야겠어. 아 뭔가 막 텐션 미친듯이 터지는 게 뭐가 있을까? 빨리 해야 될 거 같은 노래? 그게 뭐야? 빨리 해야 될... 될... 것 같은 노래. 아 이거 영어리 들었잖아. 아... 오웨이! 아 오웨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어요. 아 잠이 없잖아. 우리노래니까 아니야 이 정도 텐션으로 오늘 업할 수 없어 요즘 난리난 이 노래 여기 돈맥릴레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돈맥릴레 원래 트로피칼 버전이 있었어요? 에이 이거 준비해주면 재밌지 다행히 도돌이평도 네 생각 내 맘을 설레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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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